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여러분 저희의 하루지만 새로운 집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사연이 있잖아요 충격적이고 속삭이고 황의가 심해서 저희가 오늘은 새롭게 글램핑장에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는 제일 좋아? 가평에 위치한 세연 리조트 글램핑 카라반이고요 저희가 예체능 캠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짐 빼고는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어 할 수 있죠 물론 텐트 치고 당연히 테이블 이렇게 하고 의자 만드는 거 너무 좋죠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도 이제 여름휴가 시즌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여름휴가를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땀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데 이 날씨에 오늘 텐트를 쳤다고 생각하면 난 진짜 다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 나는 소리 질렀을 수도 있었던데 나는 소리 질렀을 수도 있었던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글램핑장은 처음 와봐서 일단 벌레 걱정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희가 맨날 캠페인을 갈 때마다 저희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딱 여름휴가 시즌 완전 극성수기여서 저희 말고도 얘가 완전 오늘 다 찼어요 저희 사람 처음 봐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덜 시끄러워할 수도 있어서 조절을 해야겠지만 저만 소리 안 지르면 된대요 저희의 오늘 글램핑할 곳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싱크대도 있고요 수압이 좋은지 보세요 수압 와우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기서 샤워해도 되고요 그건 좀 아니고요 소개하겠습니다 어머 벌레 언니 빨리 치워주세요 벌레가 있어요 짜잔 짜잔 저희가 둘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네 네 저희가 오늘 하룻밤 지낼 저희와 함께 지낼 방입니다 여기는 에어컨도 있고요 보이시나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의 이 조화 여기서 살면 저희 일주일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짜란 화장실입니다 불을 이걸로도 돼요 보여주세요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환풍기랑 같이 돌아가면서 불이 켜져요 침대가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는 매트리스가 묻혔어요 지금 빨리 누워봐 빨리 여기 진짜 매트리스 대박이지 않아? 아니 매트리스 너무 좋다 제 언니한테 누워보라니까 언니가 뭐야? 정보접료 정보접료 아 너무 좋네 이렇게 저희는 잘 거예요 머리는 저쪽에 두고 잘 거고요 눈 쪽에 머리 두면 안 되는데 눈 괴들뚜고 보여지 오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기 약간 piel워볼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짜란한 아침에 이제 풍경이 보이는 거죠 gression 근데 여기 경치 너무 좋다 경치가 너무 멋져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세연 글램핑 보세요 ilioreo 지금 저희 수영하러 갈거예요 그냥 뛰어들어서 저는 오늘 제대로 수영하러 왔고요 수경 봐요 오늘 사실 수영장에 기대해서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보자 거치 거치 이거 거시아트 하는 거잖아 귀여워? 어? 언니 거기 사위치기가 이쁘게 나와. 너 등에서 물 나오는 것 같아. 나 지금 여기서 정신렐렁 제일 낮은 것 같아. 기다려, 너네. 우리 타봐, 빨리. 제대로 이쁘게 앉아야 하는 거 알지? 예쁘잖아요. 왜 저래? 아니, 반대로 앉아야지. 반대로 앉아야지, 바보야. 일로, 일로, 일로. 무서워. 이리 와봐요. 맘대로 안되냐? 아, 나 진짜. 일로 와, 일로. 아, 나 진짜. 일로 와, 좀.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찍지마! 이제 한번 놀아볼까? 아, 당황하고. 자, 앞에 타보세요. 내가 했을때. 뭐라고? 가자. 와! 시작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1번은 어디? 언니. 물안경이 왜 물안경이 아니야? 뭔 소리야? 물안경에 물이 다 들어가지. 숨 참고 러브다이프. 아니 왜? 아니 왜?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반칙이야! 나 좋아. 뭐야? 왜? 왜? 빨리 빨리 빠지자. 휴가할게. 물안경이 유지. 싫어. 정수 게임하자. 나 감사하고. 정수 게임하자. 우리 미켜! 너 잘못이래? 왜? 언니 왜 안 넘어져? 난 이렇게 하면 진짜 넘어지면 돼? 자아 나 불러줄게 아니 채원이가 사서 고생을 하고 싶어요 재밌지? 재밌지? 어때요 기분이? 재밌지? 재밌지네요 얘가 얼굴 어떻게 귀찮은데? 우와 재밌다 재밌다 아 나 진짜 개요 아 나 진짜 손이 빠져서 왜 이렇게 마음을 안 해? 지하이 아, 이뻐!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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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뭐하는거까? 야 뭐 괜찮니? 얘 괜찮은거 맞아? 방금 쓰레기 배지 키우는거 맞지? 야 뭐 괜찮아? 어? 아이고 이제 가자 안녕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안녕 이제 거기 오와줄게 나한테 오락길 뭐라는거야 지금? 진짜? 나랑 같이 놀고 싶어? 우리 지금 유튜브 찍는건데 영상 우리 유튜브 알아? 유튜브 봐? 유튜브 나와도 돼? 유튜브? 네요? 유명해지고 싶어? 저기 동새 동새있어? 이제 너 말려야겠다 안 추워? 아기 아기 흔하기 둘이 닮았다 둘이 닮았지? 귀여워 누가 찍었냐고? 누구라고 해서 해주고 싶으면 좋겠어? 누구라고 해서 좀... 둘 다? 우리 다 골라줘 둘 중에 누가 나였어? 난 둘 다 귀여워 귀여워 누가 어디야 그냥 배추였어 그냥 배추였어 13살 날 몇살인가라 19살 19살 19살? 너 좀 잘한다 방금 장례만이 뭐야 장례만이 뭐야 장례만이 뭐야 이런 애가 어딨어 나중에 누나랑 다시 만나? 여기서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야 돼? 여기서 한 10년 뒤에 만날까? 아 귀여워 진짜 안녕 10년 뒤에 만나 이걸 시작으로? 맞아 제발 제발 봤어 내 심장이 너무 아파 내 심장이 너무 아파 한글자막 by 한효정